이쁜 바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아, 산으로 가는 길이 요거 얘기하는구나. 살짝 산으로 간다 그래요. 오늘 컨디션은 어땠습니까? 다 먹고 나니까 제가 보면서. 아, 이런 가는 길은 역시 힘들어. 비하ệt! 개주들어는 해야지. 맞아, 안정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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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에서 만나요. 멋있습니다. 멋있습니다. 안녕. 1등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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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에서 만나요. 2등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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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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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으로 세요 상점으로 세요 상점으로 세요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 상점으로 세요 상점으로 세요 아, 이게 히어라야 어? 이게 히어라야 정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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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. 어디에? 아니다. 정말 레일바이크하게. 1시간 만에 가서.